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들의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우선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중국 정부가 춘재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수저우 가정 공장을 오는 8일까지 중단할 예정이고요. LG전자도 지방정부 방침에 맞춰서 생산 재개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과 SK이노베이션 창저우 배터리 공장은 오는 9일까지 생산 라인을 정지합니다. 중국 부품과 소재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국내 공장들의 가동도 어려운데요. 쌍용차는 내일부터 12일까지 평택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지난 주말 울산 공장의 생산라인 특근을 철회하는 등 부품 조달량에 따라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내수 관련된 리스크도 좀 짚어보죠. 네,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들을 위주로 드러난 점포들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과 서울점, 그리고 제주점, 그리고 이마트 부천점 등이 어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요.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AK플라자 수원점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5번째 환자가 다녀간 CGV 성신여대점과 12번째 환자가 다녀간 CGV 부천역점도 휴업 중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온라인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생필품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고요. 마스크는 373배, 손세정제도 68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쿠팡도 지난달 28일 일평균 170만 건이던 로켓 배속 출고량이 2배 가까이 오른 330만 건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타격이 본격화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 추경 편성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응을 위해서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평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연간 0.3%포인트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년 전보다 0.2%에서 0.3%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타격이 더 커지면 정부가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